두 번째 세트 여자 복식. 정수빈 선수가 가장 먼저 나섭니다. 그렇죠. 팀 리그는 적응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네. 최고 득점 바로 가져갑니다. 출발 좋고요. 정확하게 일단은 득점을 해주고 다음 공은 조금 배치가 까다롭습니다. 네. 배치 타임아웃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자 또 KW 방식이기 때문에 정수빈 선수가 이어가는데요. 김보민 선수가 좀 의견을 보탰습니다. 일단은 얇게 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뒤돌리기 시도합니다. 충분히 충돌을 제거할 수 있는 배치죠. 아 제대로 쳤어요. 얇게 잘 맞췄고. 네. 정수빈 선수가 스스로 풀어냅니다. 김보민 선수가 조금 이제 어떤 선택의 확신 이런 걸 주긴 했어도 네. 정수빈 선수의 지금 기술 발휘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죠. 그려내야 하는 건 정수빈 선수의 몫이었는데 잘 만들어냈고 김민하 선수가 여동생을 바라보듯 아주 흐뭇한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역돌리기 어우 회전 살아있습니다. 네. 완벽하게 맞춰냈습니다. 3대0 바로 뭐 3점 만들어내고 초크를 바르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아주 집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신감도 엿보이고요. 정수빈 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어우 여기서 자 뒤돌리기를 하려다가 자세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네. 대체로 잘 맞은 것 같아요. 지금. 공격을 진행하며 자세를 풀어보는 것도. 뭔가 안 좋은 생각 이런 게 떠오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 상태에서 그대로 스트로크하는 거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땐 다시 한번 재장전을 해줘야 됩니다. 네. 정수빈 선수 굉장히 침착함이 있는 선수군요. 네. 신인답지 않은. 네. 네. 그런 면도 있네요. 넉 점 올리고 있고요. 김보미 선수가 또 조금 도와주고는 있습니다. 네. 지금 좀 얇은 두께 강한 회전이 필요하죠. 뒤돌리기. 네. 굴로만 오면 각도 맞는 것 같은데. 아 잘 치네요. 정말. 빨간 공을 향해서 굴로는 오는데요. 네. 네. 살짝 건드려내면서 첫인임부터 장터 보여줍니다. 아 이렇게 팀의 막내가 출발부터 이렇게 득점을 해준다면 정말 동료들 든든하죠. 그러니까 조재호 캡틴이 6세트에도 정수빈 선수를 지금 배치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계속해서 흐름을 이어갑니다. 6세트도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뭐 김미나 김보미 선수 했을 때 한 50% 승률은 가져오는데 이번엔 조금 기네요. 네. 그래도 2세트에서 파이런 5점은 엄청난 점수죠. 그렇습니다. 강지은 선수가 이제 반격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도 두께 아주 예민하게 잘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두께는 오른쪽 회전이 약간 더 필요했던 거죠. 네. 살짝의 차이가 있었고요. 첫 이닝부터 5점 올리고 물러난 정수빈 선수. 이제 강지은 선수의 공격 뱅크샷으로 출발합니다. 네. 단장장이죠. 약간. 빨간 공. 아. 노란 공까지 닫지를 못 잡으러 공타로 올라갑니다. 한 4분의 1개 정도가 공이 길게 나갔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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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미 선수의 공격. 네. 지금 타임아웃을 부르는 이유는 흰 공 쪽으로 원뱅크가 너무 좋기 때문이에요. 네. 자연스럽게 원뱅크 넣어치기가 지금 빨간 공 가는 길하고 이제 연결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충격이 들어가거나 두께가 너무 두껍게 맞으면 안 되죠. 아주 스무스하게 물이 흐르듯이 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보미 선수 복식에서 12승 12패 기록 중인데요. 자. 타임아웃. 네. 빠르게 칠 이유는 전혀 없는 배치. 자연스럽게 공이 흘러가게 만들어야죠. 자. 해법을 바꿨고. 네. 네. 아. 타임아웃의 순 기능을 직접 보여주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지금은 약간 속도를 많이 언급했는데 네. 좀 속도가 빨랐거든요. 상단 단점으로 왼쪽으로 도망가는 공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상단 회전 욕으로 또 그걸 제어를 했어요. 네. 김보미 선수는 흐르는 방법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아. 그래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조재우 주장에. 네. 좋았죠. 지금 타임아웃. 그리고 바로 세트를 마무리 지으려는 김보미 선수. 오. 오. 제대로 걸렸네요. 자. 오. 이거는. 네. 이거는 샷은 뭐 최고의 샷을 했죠. 스트로우. 그렇지만. 네. 네. 여기에서 조금 더 얇게 맞아줬어야 되는 거죠. 네. 이 점수까지 들어갔더라면 1세트에 이어서. 2세트도 두 이닝만에 끝나는 그런 기록이 나올 뻔했는데요. 연 이틀 뭐 대기록에 도전하는. 그런 순간이 될 뻔했습니다. 네. 득점은 되지 못했지만 잘 만들어낸 공격이었고요. SK 렌터카 히다 선수가 나섭니다. 복식에서 18승 올리고 있고요. 네. 쉽지 않은 배치. 왼쪽으로. 아. 여기서. 회전이 맞질 않았어요. 네. 1인닝에 5점. 2인닝에 2점. 지금 아주 또 세게 맞았어요. 그렇죠. 분위기가 현재는 완전히 그린포스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요. 승점까지 2점 남아있고요. 정수빈 선수가 나섭니다. 지금 공을 먼저 맞춰서 더블로 가도 되고 걸어치기로 또 가도 돼요. 왼쪽 회전 중. 근데 정수빈 선수의 당점은 지금 공을 먼저 맞추는 거죠. 네. 확실한 한 점을. 아. 원에서 투 갈 때 상단에 의한 흙이 좀 크게 났어요. 강지은. 공타로 불어납니다. 네. 지금 훅을 따로 조절할 필요는 없었고. 지금은 당점만 조금만 더 왼쪽으로 주면서 동일한 느낌의 샷을 했다면 득점되는 게 괜찮았죠. 네. 아쉽게 물러나는 정수빈 선수. 그리고 강지은 선수의 공격. 옆돌리기. 반격해줘야 될 타이밍인데요. 긴 쪽으로. 노란 공이 오기 전에 내공이 먼저 가야 되는데. 어. 살짝 노란 공이 먼저 지나가 주네요. 네. 노란 공보다 내공이 살짝 빨랐습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이 노란 공 컨트롤. 네. 이 노란 공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하는 선수를 아직 못 봤습니다. 네. 어려운 부분이죠. 그렇죠. 정지은 선수도 상대팀에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뱅크샷만 들어간다면 이제 또 세트의 흐름은. 그렇죠. 혼전으로 또 갈 수가 있죠. 포쿠션 뱅크샷인데. 두 공의 길이 참 좁은 길이네요. 두 공이 너무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이죠. 자. 아. 빨간 공이 풍면을 맞으면서 노란 공이 흩어지고 맙니다. 네. 목적구들이 스리뱅크를 하는데 두 개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네. 그 가운데 길이 좁아지잖아요. 조금만 이렇게 어긋나게 떨어지게 되면 충돌이 또 이렇게 나면서. 네. 특정과 아주 멀어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죠. 자. 또 아쉬운 표정으로 물러내는 강지은 선수. 점수는 7대1 김보미 선수. 뒤돌리기. 아. 지금은 공이. 내 공이 원쿠션 갈 때 상단에 의한 구질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투쿠션을 조심했어야 됩니다. 시스템 라인으로만 보면은. 여기 될 것 같지만 원쿠션 닿기 전에 한번 휘어지는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네. 휘어지는 건 길어지는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투쿠션에 저렇게 걸리죠. 히다 선수의 네 번째 이닝. 뒤돌리기. 아. 이거 쳐줬어야 되는데. 네. 미세한 차이로 득점되지 못합니다. 몇 번밖에 오지 않는 기회인데. 때로는 뭐 한두 번밖에 안 오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린포스가 이 공타 이닝일 때 좀 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네. 아쉽게. 아. 정말 1, 2mm 차이로 득점되지 못했고요. 다섯 번째 이닝으로 접어듭니다. 정수빈 선수 흰 공을 먼저 보는데요. 네. 지금은 짧게 노리는 게 좋죠. 네. 앞돌리기. 흰 공이 먼저 올라가는 두께. 아. 이렇게 내 공이 먼저 이렇게 빨간 공 쪽으로 와버리면 이미 두께가 얄게 맞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각도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흰 공이 먼저 위쪽으로 올라가고 내가 흰 공을 쫓아가는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흰 공이 내 공을 쫓아가는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두께 자체가 조합이 맞지 않은 거예요. 시다오리에 선수가 놓쳤던 공과 아주 유사한 배치죠. 강지은 선수의 뒤돌리기는 어떨까요? 네. 확실하네요. 네. 득점 만들어냅니다. 점수 7대2. 올 시즌 두 팀의 경기 양상은 일단은 초반 분위기는 SK 렌터카가 잡아가고. 네. 네. 그 다음에 4, 5세트에서 이제 NS 동역 카드가 반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6세트에서 강지은 선수가 경기를 끝내거나 아니면 7세트로 연장시키거나 이렇게 강지은 선수의 역할이 아주 컸죠. 그렇죠. 후반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강지은 선수인데요. 이번 공격은 옆돌리기. 아이고. 네. 충분히 각을 더 길게 만들어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네. 아쉽게 됐네요. 네. 지금 왼쪽의 전을 충분히 주고 두께도 조금 더 썼어도 됩니다. 김보미 선수 뒤돌리기. 잘 맞추면 다음 공 나오는 배치인데요. 네. 뒤돌리기 잘 만들어 냈습니다. 이제 셋포인트. 아 다음 공이 아주 곤란하게. 네. 일단은 뭐 큐볼이 빨간 공 옆에 붙어 있잖아요. 아주 불편한 상황이죠. 여기서 또 조재호 주장이 또 묘수를 하나 꺼내줘야 되는데요. 일단 김보미 선수가 먼저 해결책을 제시를 했고요. 네. 네. 지금 빨간 공 오른쪽으로 4쿠션 이상 가보겠다. 앞돌리기 짧게를. 네. 이제 4쿠션에서 역회전으로 흰 공 쪽으로 올라오는 길인데 4쿠션 내지 5쿠션 길이 있어요. 네. 다른 뭐 해법이 지금 보이질 않아요. 속도가 또 너무 빨라도 곤란합니다. 이런 공은. 오히려 빠르게 진행을 시켰는데. 네. 바로 이게 이제 속도가 과속이 됐기 때문에 너무 짧아진 거죠. 세 포인트 바로 마무리 하지는 못했고요. 그래서 김보미 선수가 확실히 길을 이 상황에서 가장 그래도 확률이 있는. 네. 그런 길을 찾아냈습니다. 조재호 선수가 또 확인을 시켜줬고요. 히다 선수의 공격. 히다 선수도 득점을 내줘야 하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히다 오리의 선수의 관록인데요. 공은 여전히 난구입니다. 횡단놀이 있는데요. 아 내려가질 않아요. 네. 두께가 일단 두껍게 겨냥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속도와 회전의 조합을 맞추는 게 더 어려워졌죠. 횡단 샷이 제대로. 네. 걸리지 않았고요. 놓쳤던. 조크도 다시 챙겨갑니다. 정수빈 선수 마지막 한 점 마무리 시도. 아 네. 조금. 아꼈죠 지금. 조금 더 과감한 그런 스트로크를 했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자연각으로는 좀 각도가 모자라는 그런 위치에 공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각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속도를 좀 내줄 필요가 있었죠. 네. 강지은 선수의 공격. 네. 조치에서 타임아웃을 사용합니다. 네. 기 돌리기 길개를 만들겠다는 데. 그건 지금 뭐 충돌까지 제거하면서 아주 어려운 길을 가야 되는 그런 샷을 지금 시도하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너무 어려운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걸. 네. 지금 알려주러 나왔죠. 빨간 공 오른쪽을 맞춰서 길게 단장단.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네. 지금 그 길을 가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적어도 충돌은 안 나죠. 자. 주장이 한번 환기를 시켜줬고. 또 힘 조절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인 수비 형태도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바로 이거 수비 형태로 지금 공이 진행이 되죠. 네. 일단 득점은 하지 못했지만 수비를 걸고 내려왔고요. 노란 공을 쳐서 길게 뒤돌리기를 만들었다면 충돌을 제거하면서 지금 비껴치기보다 더 어려운 길을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칠 이유가 사실 없죠. 장장 단을 노리죠. 어우야. 김보미 선수가. 지금은 박도가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김보미 선수가. 하단을 절묘하게 주면서 원에서 투 갈 때 훅이 나지 않게끔 조절을 아주 잘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밀어붙였는데요. 살짝 단지면서 공이 스트레이트로 진행되게. 절묘한 샷을 보여주는 김보미 선수입니다. 상대팀의 수비를 뚫어내고 마지막 포인트를 짓습니다. 지금 뭐 선수들의 표정이 단순히 이겨서 저렇게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김보미 선수의 샷이 너무 훌륭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NL 진홍영 카드가 앞서갑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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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